저도 사실 왜 나왔는지가 엄청 싸워, 1년 동안 그렇지요 대화를 하자, 우리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 그게 되게 중요한데, 부부가 하는 너무 짠 돌이에요 16,000원짜리 이걸 먹자고 그러는데 어? 비싸서 안 돼 나는 이게 좀... 청소, 청소가 불만이라며 각각 한 번씩 꼴베개 씨를 때가 16,000원짜리 명란젓 하나 사달랐다가 화를 내더라고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소개팅 앱을 5개 정도 왜 이렇게 오래 했어? 진짜 연인처럼 하긴 하네 근데 자꾸 뭘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스마트 워치 몇 번째 만났는데? 첫 번째예요, 그때 아, 좀 깜짝 놀랐겠다